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중국몸 발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중 갈등을 촉발한 계기라는 겁니다. 특히 중화민족의 부응을 의미하는 중국몽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G2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역시나 박정우에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저 아나운서 호승훈이 질문하고 박정우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그 속내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느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미중 사탄 중국 사탄이잖아요. 우리 사탄인지 오탄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쭉 달려와서. 그만큼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좀 오해를 푸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사탄이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사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할까? 지난번 3탄의 마지막 중간쯤인가 하여튼 마지막 즈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백악관 백서에서 백서를 내는데 거기에는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으로 지정해 있다. 지칭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오해. 그거를 또 한번 풀어드리는 걸 한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거기서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백악관에서 중국을 경쟁국 이렇게 지칭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장비 못 사게 만들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쭉 해왔던 게 미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중 갈등의 촉발은 미국이 먼저 시작했다. 중국을 자꾸 뭐라고 할까요? 급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든 누르기 위해서 미중 갈등은 미국이 처음 시작한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매우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미국이 시작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하셨는데 유일한 경쟁국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쭤봤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하느냐? 전 분야에서 그렇다. 찾아봤더니 실제로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서 유일한 경쟁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면 더더욱이나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쉬운 대목은요. 바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스피치를 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성명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미국의 대중국 기조가 어떤 하였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뭐라고 언급해져 있냐 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적극적이며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로 지향해야 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괄적 이런 단어를 들으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말들 연관돼서 떠오르긴 하는데. 맞습니다. 주저함을 갖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적이면서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죠. 크단어잖아요. 적극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았을 때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분명 오바마 정권 때의 대중국 미국의 정책 기조였어요. 전략적으로 동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그러면 중국을 적대시? 적대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적대시죠. 맞아요. 어쨌든 좀 압박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선 거예요. 네. 바로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오바마 정권이 활동했던 시절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한 십 수년 이상 되는 중국의 모습을 바탕으로 초창기 정책을 잡은 게 포용적 관계였는데요.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인들이 어떤 인식 전환이 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도광양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광양회? 네. 도광양회는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하면 맞냐면요.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펴고 목을 이렇게 번쩍 위로 들 만큼 힘이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광양회. 즉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라는 게 원래 중국의 정치 기조였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전 세계의 뭐라 볼까요. 자금 흐름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100년 이상 된 금융회사들인 리몬 브라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이런 데들이 전부 파산하거나 매각되게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모기지 업체 중에서 국부펀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페이메이라든가 프레디맥 이런 것들을 미국이 국유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고 그리고 미국의 커뮤니티 뱅킹은 몇 천 개씩 망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적인 대란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작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 그 당시 다양한 경제적 통계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극복한 게 아니라 중국이 소비를 해주고 투자를 해주고 고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 세계 경제가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 됐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미국 자국의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 부분을 어쩌면 메워줬다면 미국으로서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대중국 압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야 되는가. 아니죠.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전략적 포옹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났더니 미국 입장도 이 위기의 불을 빨리 끌려면 중국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 적극적이고 협력적이고 정말 포괄적으로 같이 갑시다. 를 오바마는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를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유지했었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대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중국이 이제 중국 목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됐던 이유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또는 중국 기업들이 보여줬던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이걸 중국이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중국의 경제력이 구매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의미심장한 수준이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중국 내부에선 도광양해라는 단어는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슬슬 중국인들이 드디어 날개를 펴보자. 중국몽. 이 단어가 이제 점점 더 비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미중 갈등은 중국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중국이 중국몽이라는 그 기조를 국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요거인가요? 맞습니다. 뭐라고 이 중국몽이 처음 말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요. 바로 2013년도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처음 취임하면서 중국몽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2013년도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 세계 완벽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뭘 했는지 스스로 인식한 거죠. 자각한 거고. 그러고 나서 자 봤지 우리 이 중국인들의 중국몽을 드디어 실현할 때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초현대화된 강국을 우리가 달성해보자. 이게 바로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밝혔던 중국몽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도 얘기했냐면 이건 시진핑의 발언 내용을 저는 중국어는 모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걸 그대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온 건데요. 제가 코트를 그대로 하면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도 발언한 바가 있어요. 이게 2013년도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혹시 근거한 주장일까요? 네. 시진핑은 그런 생각들을 꽤 가지고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는 체제 경쟁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온 게 왜냐하면 실제 그동안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좀 어쩌면 우월한 이념체계다 이런 인식이 좀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시진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단면도 많아 보여요. 대표적으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 국가들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추종하는 국가들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확인한 거예요. 시진핑이. 극단적인 빈부격차, 환경오염, 유인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불필요한 소요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모비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시스템이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렇다면 사회주의라든가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했던 세력들은 완전히 다 사장되고 없어졌는데.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만 조금 보여졌다고.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면 되지. 다른 체제가 아직도 견실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은 여러 차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 중에서 아직까지 130여 개의 정당이 여전히 공산당이거나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당적인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각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적인 정당들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가만히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은 상당 부분 유지를 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조금 수용해왔던 우리 중국을 봐라. 미국이 저렇게 위기 빠지니까 다들 우리한테 도움 달라고 하잖아. 이건 체제의 경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던 거야.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엄청난 경제적 부강과 그리고 문화적 창궐과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는 거 니네도 봤지? 이 100여 개국에 있는 130여 개의 공산당과 성격이 유사한 정당들도 이 노선을 걷겠다면 중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만 그런 게 아니죠. 바로 밑에 있는 베트남도 사실 체제 성격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샘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 체제에서도 충분히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냐면 글로벌 문명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나 모델을 인류문명 공동체 건설을 우리 중국이 보여주겠다. 그래서 인류문명 공동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사실은 아주 세부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여러 시진핑의 단어들과 문맥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지향하는 체제 경쟁 이런 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인류문명 공동체. 어쩌면 1대 1로 이런 정책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의 발전 상황을 보면서 시진핑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사실 시진핑 이후에도 사회주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일당 독책 체제를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강압적으로 입을 막아온 그런 게 체제가 유지가 되어왔잖아요. 오히려 또 강해졌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중국 내에서도 할 법도 한데.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또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중국은 2013년도에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갖고 중국몽이라는 걸 들고 시진핑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비전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은 우리 앞서서 여러 회차 지금 중국 특집처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중국 내부에서 정치 기반이 공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원로들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국가 주석의 자리에 2013년도에 딱 등극을 합니다. 상하이방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 원로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딱 정권을 잡고 나선 자기에게 힘이 모이도록 하는 식객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먼저 해야지 권력도 공고하고 체제를 공고화하기 하지 않은 사람이 딴 일을 하면 자기 이 정권이라는 게 수월성 있게 진행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몽이 뭐냐 하면 한참 어깨에 힘이 들어간 중국인들에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그 부푼 꿈 이걸 가지고 흥분하고 그 사람에게 열광하도록 유도해 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중국 내 지지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열망도 모으려는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의 힘이 미국에 비해서 한참 못 미쳤던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완전히 다시 중국의 국가 경제성장률이나 전체 파이가 이제 더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급격히 위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중국인들의 위상이라는 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시진핑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몽이라는 단어는 실제 미국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국제사회에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까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130여 개 정당들이 아직도 사회주의, 공상주의 정당들이 꽤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게 우리가 중국이 비전을 제시해 주자라는 게 중국 내부 국민들에게 가슴 뜨거워지게 만들려는 그 비전 작업들. 그래서 나를 힘을 좀 세워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중국을 더 웅지를 더 펴보겠습니다. 그 목적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권력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군요. 그런 결집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국내용이라고 치지만 그게 국제사회에도 중국이 내가 더 크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짐으로써 바로 그래서 반발을 샀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뭐야 중국몽으로 쟤네가 추구하려는 게 결국 우리 미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야? 이것들 봐라 하면서 철퇴를 본격적으로 가하게 만들면서 대중국 견제라든가 대중국 억압을 굉장히 빠르게 쉬프트하게끔 만든 건 중국이 자췄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그 당시에 201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2013년도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역시 자신이 처음에 제시했던 중국 전략은 전략적 포용, 포옹. 중국은 품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다. 이런 형태로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 기절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요즘 와서 미국의 관료 사회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중국을 누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상대방이 체력이 커지고 덩치가 커진 다음에 누르려고 하면 그게 힘들죠. 새싹일 때 그걸 밟아야 그게 확 죽잖아요. 그럴 거면 이렇게 갈등이 첨예해질 거면 차라리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누를 걸 하는 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대중국 압박으로 전환된 기점은 오바마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부가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은 지금 얘기를 더 이어가자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2부에서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미중 갈등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초해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뭘 원하는 거냐. 미국은 중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고 중국은 또 미국이 어떻게 되기를 실제 둘이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또 오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국이 완전 풍지박산나기를 희망하는 건지 중국도 미국이 그러면 미국보다 우위에 있기를 희망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석도 어렵지만 그들이 실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일주일에 딱 한 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인 박정우 교수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중국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미국이 어쩌면 중국에 대한 생각이 좀 전환되는 시점 그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이 그때부터 중국몽이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고 국내적으로 권력을 좀 집결시키려는 의도였는데 국제적으로도 그게 비춰지면서 반발을 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 짚어주신다고 했던 내용을 시작을 해볼까요? 1부 때문에 제가 반쪽만 얘기했는데 1부의 결론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먼저 말씀드렸고요. 미중 간의 갈등은 미국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먼저 자초한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미중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가 두 번째 워딩이었어요. 그런데 그 증거 중에 첫 번째로는 시진핑이 중국몽을 제시했었을 때 그게 실제 내가 바로 미국을 제압할 것이다 라는 그 목적성보다는 정치 기반이 취약했던 시진핑이 내부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슬로건 목적성도 상당히 더 많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도 제끼고 중국몽을 실현하자 이 목적이었던 것 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미국도 미중 갈등을 내부 통치용 워딩으로 많이 써요. 미국도 이것도 지난 시간에 비슷한 얘기 한번 해드렸지만 내 정치 기반을 공고해 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적을 만들었을 때 날 중심으로 국민들이 국가들이 모든 권력이 뭉치기가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어느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박빙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트럼프만 하더라도 힐러리 크린턴을 간신히 이겼고 그것도 예측과 달리 이긴 거잖아요. 힐러리가 다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 통치를 위해서는 우리 미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감히 우리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 백악관이라는 행정부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중심지에서 굳이 다뤄야 될 수많은 아젠다들이 많은데 백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잡았던 게 우리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이다. 백악관의 힘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대내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나라 밖의 제3의 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 판단을 해야죠. 미중 간의 갈등을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고 무작정 갈등이 첨예해지는 것처럼 올라갈 때마다 마치 한쪽 편만 우리가 바짝 쫓아가거나 지금 우리가 어느 쪽이라도 빨리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그래서 빠른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요즘 또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분위기로 같아 보이더니 갑자기 정상이 만나고 일본은 다시 중국과 무슨 경제 협력을 한다고 하질 않나 그러면 우리는 뭐야 미국에 다 공장 짓기로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분위기는 뭐지? 갑자기 이런 좀 생경스러운 연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미중 갈등을 우리가 이쪽에서 내부적인 이유들로 그게 과잉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첨예하게만 되나 보다라고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정찰 풍선 띄었다고 해가지고 또 미국이 난리 난 적도 있고 그런 데에서 나오는 워딩들을 직접 살펴보면 이거는 과장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 굉장히 심한 워딩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맞습니다. 바로 그 워딩들이 힘을 모으기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그 풍선 문제 아니면 뭐 정찰 진짜 중국이 발언한 것처럼 기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 우리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양 있는 외교 노선이 할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아주 강도 높고 감정까지 섞인 발언들을 제일 먼저부터 뱉어내기 시작한다는 건 이게 내부로도 집결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워딩은 속내는 실제로는 좀 재고 있는 건데 워딩 자체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워딩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런 압박이라는 것도 잘 관리된 압박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단어를 지금 찾아주신 거예요. 관리된 이라는. 관리된. 이 미중 간의 갈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저명인사가 누구냐면 전 호주 총리인 케빈 러드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시진핑은 아마 가장 명망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자주 직접 뵀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시진핑이라는 사람 속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호주 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도 아주 긴밀한 컨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을 가장 이분이 해석을 제일 잘 알지 않을까가 거의 많은 중론인데요. 시진핑에 대한 전문가이자 미국과 굉장히. 또 일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던 전문가. 이분이 전망하는 미중 간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모습은 관리된 전략적 경쟁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관리된까지는 지금까지 들은 걸로 좀 알겠어요.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점을 줄타기를 하듯이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관리된으로 이해는 될 텐데 전략적. 전략적도 대내외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케빈 러드가 말했던 관리된 전략적 경쟁이라는 얘기는요. 이 관리라는 게 미중 간의 갈등도 서로 간의 관리한다라는 그 얘기가 좀 그걸 해석을 좀 더 자세히 해드려야 되는데요. 서로 간의 관리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걸로 딱 표현드리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만 총통선거가 끝났잖아요. 총통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진당 후보가 총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민진당은 쉽게 얘기해서 친미성향의 총통이죠. 그랬더니만 그게 당선자가 딱 발표되자마자 바이든 입에서 나왔던 워딩이 뭐냐면 우리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대만을 독립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럼 이 발언을 왜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바이든이 무슨 지나가는 길에 언론 인터뷰하는 사람들 다 서 있으니까 우리 미국은 대만이 독립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굳이 왜 꼭 집어가지고 얘기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없지는 않죠. 바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여러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단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지해 주신 분들 하면서 우리 TV보고 앉아있다가 당선 확정되면 손 들면서 한마디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또 기자들 집 앞에 와 있으면 거기다 한마디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거나 어디 가서 한마디 하는 게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우리 대만은 이제 우리 민진당이 또 다시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중지를 모아 독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중국 통치자로서의 위험을 갖춰야 되는데 대만의 새로 총통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하겠다고 추진해보겠다 발언을 해버리면 시진핑은 그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응징을 해야죠. 군대를 보내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시진핑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독립한다 발언하는데 넌 뭐하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시진핑이 뭔가 무력행위를 대만에다 해버리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지경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 관리를 하는 거죠. 바이든이 대만 총통 너 들어. 난 너 독립 희망하지 않는다. 너 혹시 당선되자마자 불쑥 독립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나 있었으면 우리 믿고 그런 소리 할 생각은 상상도 하지 마. 그걸 던진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 언론들에서도 그런 해석이 많았는데 적대적인 발언 이라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가 혼내기 시작하면 애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엄마가 더 나서서 애를 먼저 혼내는 듯한 느낌. 맞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그래 관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관리.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 누구도 전면적인 대치관계 전면적인 첨예한 갈등관계를 둘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쪽이 발언 높이고 다른 쪽이 더 강도 높이고 하는 게 내부 통치적인 발언이 많지 실제 저희같이 정책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제도나 통상 상황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숨통을 열어주지? 왜 이렇게 나름대로 살 길을 열어주지?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진짜 상대방을 제압할 거면 철저히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은 관리를 서로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또 관리된 전략적 경쟁이라는 단어. 경쟁이 뭐냐 하면 이게 또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시사점인데 앞으로 한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해서 판매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세계 표준이 두 개씩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는 중국 기반으로 한 버전. 그다음에 하나는 영미권을 기반으로 한 버전.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이 그만큼 치고 올라오면 말이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바로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2년인데 워싱턴 DC에서 IMF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IMF 회의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언을 시작할 즈음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18개국 중에서 12개국의 재무장관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임을 좀 묻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6개국이 있어요. 그 6개국이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나이지리아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국제기구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노선들이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 조금 더 가까이 여러 가지 산업, 경제, 외교, 국방을 그쪽에 편중하기 시작하는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 이런 게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했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G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전산 장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플로그 콘센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할 때 중국의 공산품과 중국 제품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지는 호환성과 미국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의 호환성이 슬슬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미국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그 체제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슬슬 그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독자적인 개발과 독자적인 쪽으로 방향을 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특히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거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확인을 앞으로 하게 되냐면 미래 신산업들. 전기 자동차 플러그 모양이 예를 들어서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전기 배터리의 충전 방식이라든가 표준안. 그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든가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수급받는 시스템 자체에서 또 차이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것들로 슬슬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네요. 각 국가들 사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슬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미국과 중국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그냥 지금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일로 땡겨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로 못 가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다? 너대로 관리해서 네 소비시장, 너의 산업 생태계, 기술 표준을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그럼 우린 미국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시장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것도 관리된 전략적 경쟁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양쪽 다 관리된 전략적 경쟁관계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건가요? 미국과 중국 모두? 네 맞습니다. 중국이 선점하거나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을 미국이 반강제적으로 다시 자신들의 시장 점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기술 표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접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요. 대표적으로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미 중국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냥 이건 이제 중국 편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수순으로 지켜보고 있는 행보에 더 가까워요. 지난 시간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영향력이 한 미국의 70% 정도만 갖출 수 있는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아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노선이 갈라지더라도 기술이든 뭐든 영향력이 내 밑으로 70% 정도만 되면 그거는 관리된 전략적 경쟁자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결론이 또 다시 나오네요. 서로 간에 흔히 말해서 영향력이 있는 범위들은 존중해 가면서 미국은 너는 우리의 70, 80%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관리된 전략적 경쟁의 모습 중에 하나죠.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어쨌든 기술이든 뭐든 방향이 갈라진다고 했을 때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70% 정도까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라고 치면 중국으로서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시진핑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중국몽을 들고 왔을 때 자기 통치 기반이 취약해서 들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 시진핑 2위에서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횟수와 내용이 굉장히 고강도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 사이에 중국몽을 실현하게 된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의 압박을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잘못을 국민들에게 잘못을 남에게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그걸 함과 동시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시 저에게 더 힘을 강하게 부여해 주십쇼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과 사회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국가로 집중시키고 있어요. 국가 권력이 모든 국가 전반의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 걸로 바꿔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들조차도 중앙으로 모으기 시작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당으로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전부 다 쉽게 해서 공산당이라는 당으로 다 모은 거잖아요. 권력을. 그런데 그 공산당의 제일 위에는 누가 있다? 시진핑 본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중국, 특히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미국보다 더 영향력이 큰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대내적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권력이 집중되도록 하는 이게 훨씬 더 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 앞서 다시 돌아가야죠. 시진핑이 요즘 하고 있는 얘기가 뭐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겠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드디어 권력을 전부 집중시켰어요. 그런데 이 지금 권력을 자신에게 다 집중시켜놓은 이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은 미국의 그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완벽한 승자가 누구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어쩌면 우문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각자의 위치가 지속되는 형태가 이뤄질 수도 있는 거네요. 드디어 시진핑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그려놨으니 이걸로 이제 미중 갈등의 첫 단추를 이제 깬 거지 지금까지 미중 갈등, 미중 갈등 얘기한 거는 정치가들의 흔히 말해서 부풀림도 있었고 언론에서 그걸 부풀려 받은 것도 있었고 상황론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가 시작이다. 그렇다면 미중 갈등은 어쩌면 너무 과대평가에도 안 되고 과소평가에도 안 된다. 이게 오늘 교수님의 결론이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항상 송경제는 장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는 장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제 앞으로 웃음 버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손해덮이는 경제 역시나 박정호 들으셨고요. 오늘 또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도 혹시 그럼 중국인가요? 다음 주에 중국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중국 5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최재훈의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간이 서로 함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일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